안녕하세요 프레딧 프리온 미드라이너 라바 김태훈입니다 저는 프레딧 프리온 소프터 딜라이트 유한중이라고 합니다 프로게이머들이 14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있어서 허리랑 목이랑 자세가 되게 안 좋은데 자세 교정을 위해 저희 팀에서 선수들을 위해 이렇게 모셔봤는데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자세 교정을 해주시는 아이소 라이프라고 하고요 일단 자세한 건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여기 어떤 곳인지 알고 오셨나요? 어디 간다고 알고 오셨나요? 일단 자세 교정 그런 쪽으로 가고 계신다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오랫동안 바른 자세를 위한 PT를 한 10년 넘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프로게이머 선수라든지 다양한 그런 어떤 몸의 한쪽만 쓰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운동을 오랫동안 좀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팬데믹이고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바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계속 연구하게 돼가지고 이런 어떤 목 교정 운동기기라든지 허리 교정 운동기기 그런 어떤 기능성 맞춤형 베개를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루에 게임만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되게 많아가지고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나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근데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몸이 아무래도 좀 경식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앉아서 게임하는 한쪽 어깨만 사용하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쪽이 좀 라운딩 될 수가 있거든요 왼쪽 어깨는 비교적 뒤로 가 있는데 오른쪽 어깨 아무래도 좀 앞으로 많이 빼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고착화되면 안 좋기 때문에 자면서 일곱 개의 경추를 제대로 받쳐주면서 숙면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의 어떤 키도 재고 목둘레도 재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신발을 신듯이 맞춤 사이즈 베개를 한 번씩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써보시고 아직 좀 저희가 부족하다 이런 점이 있으면 같이 조언 좀 해주셔가지고 베개 개발에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한 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약간 이쪽 부분이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좀 편한 것 같고 자기 신체 키만큼 맞는 사이즈 쓰면은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높이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그리고 좀 그 부분이 많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패드 이렇게 깔린 개수에 따른 느낌 차이도 좀 있으셨나요? 아 네 좀 미세하지만 조금씩 계속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는 좀 딱딱한 바닥에서 또 쓰셔서 그렇고 침대에 숙소 갖고 가셔서 또 쓰시게 되면 몸이 꺼지는 정도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 또 그때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는 높이를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라바 선수는 어떠셨나요? 딱 몸에 맞는 베개 쓰니까 좀 더 편하고 정자재로 누워도 편하고 좀 옆으로 누워도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오십 번 하겠습니다 오십 번 오십 번이요? 오십 번이요? 오십 번이요? 오십 번이요? 오십 번이요? 오십.. 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정도면? 자 지루가 가다 보면 자꾸 물을 불릴까 앞으로 좀 오시면서 갔다가 머리 땅에 갈 것 같은데 오고 올게 아 이거 풀린 거 좀 꽉 해야겠다 난 빨리 오십 번 해야겠어 너 나랑 같이 새는 거야 아니? 나 지금 여섯 번이야 오이씨 오오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오오 됐어요 피세요 가슴 피고 오오오 됐어요 무릎 한 번 자세 하하하하하 예 랍 안 그러면 우리 가슴을 털이게 돼 자 앞에 보고 해보세요 살짝 불 켰다고 할까요? 어휴 톡 톡 톡 그렇죠 뚝 소리 나죠? 이게 오른쪽 무릎은 앞으로 가야 돼 이게 각도 자체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 괜찮아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왔다 봐 예 바로 들어가세요 가슴 펴고 어깨 보고 평소 앞으로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넘어진 느낌을 드려도 좋아요 됐어요. 합시다 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용법 잠깐만 설명해 맨날 보고서 이거 뭐야 하셨죠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베이직하는 운동이 있고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각자의 움직임이 좀 만들어져요 허리라는 게 전후방 운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씻업 동작이 또 복근 운동이 가능한데 제가 하는 거 잘 끝만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복근 운동하기 되게 힘들고 허리에 무리가 많이 이거를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반동에 의해서 아주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허리 지압이랑 같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한번 해볼게요 왔다 갔다가 한번이죠? 네. 거기에 왔다 갔다가 한번인가요? 네. 왕복이 한번이죠? 네.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해요. 많이 시원하셨군요. 오늘 운동을 체험을 해보시고 저희가 개발한 어떤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허리 운동기구, 목 운동기구 그리고 이번에 개발이 끝난 브리온과 함께 개발을 한 아이소넥 필러까지 써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몸이 많이 뻑뻑했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운동하는 것처럼 한 1, 2주 동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긴 했는데 생각하고 나니까 몸도 좀 개운해지고 자세도 좀 교정되는 느낌이 들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선수 생활할 때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물론 하시겠지만 좀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정도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저 아이소넥, 아이소스파인 저걸로 허리랑 목도 좀 수시로 풀어주시고 같이 개발이랑 어떤 조언을 해주신 베개를 하나씩 드릴게요. 딜레이트 선수는 이 미디엄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라바 선수는 이 라지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체중에 맞춰서 체형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걸 한 일주일 정도 써보시고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은 베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소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일주일 사용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요. 제가 베개 높이에 좀 예민한데 다른 베개들은 다 높이가 이렇게 정해져서 나와서 저한테 맞는 걸 찾기 힘들었는데 이건 저한테 딱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뒷부분까지 있는 베개가 좀 처음이고 신기하게 나고 나설기도 해서 적응하는 데 좀 걸렸는데 적응하고 나면 좀 확실히 편한 베개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바른 자세? 일자로 약간 자신의 분들한테는 좀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